뭔 생각해? 잠깐 음악 듣느라 나 이 곡 좋아하거든 프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송아한테 말하지 말라고 너랑 나 송아야 나 윤동윤이랑 미안해 너한테 말도 못해 그거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지금 안 듣고 싶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알았다 준영이가 연주 안 해본 곡이라서 그게 뭐였는데요? 그는 프람스를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프람스식의 위로고 미안이었구나 말보다 하는 음악으로 우리 친구 할래요 친구 할래요